안녕하세요. 선스타일입니다. 오늘도 피부 관리에 진심인 제가 피부에 좋은 제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콜라겐의 안티링클 패치. 패치 제품은 제가 리뷰를 해보는게 처음인데 좀 궁금했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각각 모양이 다른 패치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살짝 떼어지는 제품이고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구요. 안티링클 패치는 미간, 눈가, 팔자주름 이렇게 3군데 붙여 볼 건데요. 세안 후에 일단 토너랑 에센스로 충분히 결정리하고 나서 패치를 붙이고 8시간 정도 사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절대 콜라겐 플러스. 요즘 이너 뷰티가 정말 중요하죠? 먹는 콜라겐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패치를 한번 직접 좀 붙여 볼까요? 이렇게 모양이 다른 제품을 이렇게 싹 떼내서 일단 눈썹 사이에 잘 펴서 붙여 볼게요. 엄청 짱짱하게 붙어요. 그리고 이제 길쭉한 애도 떼내서 눈가. 눈가 주름 제가 좀 눈웃음을 많이 치는 편이라 진짜 눈가가 자글자글합니다. 저는 가장 주름인 부위가 팔자주름, 팔자주름, 팔자고민? 팔자주름인데요. 이렇게 다 한번 붙여 봤어요. 그리고 절대 콜라겐 플러스 한 포까지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박력 있게 확대냈어요. 촉촉한 느낌, 좀 잡아줬던 느낌이 확실히 남아 있어요. 팔자주름도 떼 볼게요. 물을 충분히 바른 후에 조금 더 부드럽게 떼어내는 거를 권장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펴지면 좋겠죠? 이번엔 물을 듬뿍 묻혀서 부드럽게 떼어내기. 표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접착력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식약처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 주름 인상 테스트 완료한 안티 링클 패치. 후기가 무려 17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안녕